10편 14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지 아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